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동독하겠습니다 라우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물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내게 하니 그 무릇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영국 문화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브리티쉬 카운슬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102개국의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에 대한 설문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를 묻는 질문을 했는데 1위로 꼽힌 단어가 어떤 단어일 것 같으세요?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화 단어 1위로 꼽힌 단어가 바로 마들 어머니라는 단어였습니다 마들 처음에는 의여다 할지 모르겠는데 이네 그렇지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 마들 그럼 여기서 다시 궁금해 생기죠 그러면 father은 몇 번째일까? 예 70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아버지들 회개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정말 의외인 건 뭐냐면 2등이 뭐냐? 두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passion 열정이라는 단어였어요 패션 사실 영어 단어 중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단어 보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단어들 뭐 예를 들면 smile 이게 3등이었거든요 미소죠 그 다음에 무슨 love 사랑이란 단어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 다음에 eternity 영혼 또 fantastic 황홀 뭐 다 좋은 단어 destiny 운명 뭐 이런 단어들이 그 다음에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 먼저 뭐예요? passion 열정이란 단어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에 두 번째로 꼽았다는 것 이것도 처음에는 좀 의외죠 어떻게 그런가 그런데 역시 이내 수긍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열정은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예 어떤 사람의 삶이 감동적이다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것은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열정이 사라지면 그 마음에 열정이 사라지면요 어떤 경우에도 아름답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 하는 거죠 열정은 그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뭐예요? 이 열정이 중요합니다 그냥 열정이 아니라 영적인 열정 이게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정말 감동이 되고 그게 정말 아름다움이 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세상을 이기고 역사를 바꾸고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열정이 있을 때 그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신앙의 사람이 열정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신앙은요 정말 그 신앙에는 정말 추하고 안쓰럽고 사실은 죽은 것이다 라고 봐야 될 정도로 비참한 거예요 열정은 그런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보고 있잖아요 이 종말론적 신앙에서 열정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말 그 신앙이 온전한 종말론적 신앙이 되려고 한다면요 예, 열정은 절대적인 요소예요 그래요 종말론적 신앙의 종말론적인 어떤 신앙 이것은 어떤 특징이느냐 고난 가운데 있는 신앙이에요 정말 종말론적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고난 가운데 있는 신앙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신앙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게 종말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신앙 생활한 것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종말론적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열정은 그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 바로 그 상황에서 고난을 피해서 도망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열정이에요 고난을 피하여 도망친다 고난을 피해서 그냥 주저앉아버린다 포기한다 그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은 뭐냐 그 상황에서 고난을 피해서 도망치지 않아요 고난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고난에게 마주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있으나 그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열정이 있으면요 예, 고난은 왔어요 고난은 왔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전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고난 오죠 우리한테 그러나 당하지 않는다 하여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사전에서 빼버려야 될 단어가 당한다 빼버리세요 당한다 정을 낳고 그 당한다는 뭐예요 그거는 진짜 지는 거예요 고난은 있어요 우리한테 하지만 당하지 않아요 당하지 않으면 이긴 겁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뭐 다른 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은 왔어요 그런데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장 잘 보여준 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아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들이 가장 큰 고난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럼 어떻게냐 감당하셨어요 당한 것과 감당한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 피하지 않았어요 고난 때문에 비참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된다 말이죠 이러다 어떻게 하면 좋지 두려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십자가 앞으로 걸어 들어가셨잖아요 제가 고난 중간에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예,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몰략을 넣은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어요 몰략을 먹으면 왜? 그건 마취됩니까 생생하게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겁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신 거예요 왜? 당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죄에게 당하지 않으면 그게 이기는 것이다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열정은 바로 그 역할을 해요 고난의 상황은 있지만 고난을 당하지 않게 죄에게 당하지 않게 악에게 당하지 않게 하는 바로 그게 열정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을 아름답게 하는 신앙의 핵심 요소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정은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요한사도를 통해서 라오디기아 교회의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이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준 모든 것들 다 뭐예요? 종말론적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오늘이 일곱 번째 마지막 교회예요 그런데 그 라오디기아 교회에게 준 게 바로 뭐냐 바로 열정을 얘기한 거예요 다양한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라오디기아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은 바로 뭐냐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에 주신 책망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알고 있지만 일곱 교회 가운데서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어디예요? 라오디기아 교회예요 불명의 1위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데 이거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예요 유일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기아 교회에 향한 이 책망은요 특별히 더 종말론적 신앙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 이거는 라오디기아 교회의 위치가 라오디기아 교회가 있는 그 라오디기아의 위치가 온천이 있는 히에라폴리스와 그리고 냉천 찬물이 유명한 골로새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형을 가지고 비유로 차든지 덮든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뭐냐 뭐 비슷한 거지만 그 히에라폴리스 온천 유명하거든요 거기에서 뜨거운 물이 쭉 내려오다가 라오디기아 교회쯤 오면 다 식어요 그래서 미지근해진 그것을 갖다가 비유로 이렇게 또 이야기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 책망의 말씀의 결론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뒤에 19절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한 말씀하신 것으로 확인까지 하셨으니까 예 이것은 바로 뭐냐 영적 열정을 회복하라 하는 겁니다 영적 열정을 회복하라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볼 게 뭐냐면요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어떤 사람도 잘못해서 갈까 봐 뭐냐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하는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잘못되게 해서 믿을려면 확실하게 믿고 믿지 않으려면 믿지 마라 아니 진짜 어떤 부흥사가 그렇게 설교하더라니까요 실수했는지 모르지만 믿을려면 확실하게 믿고 아니 믿지 마 그 뜻이에요 이게? 이게 그런 뜻입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주님이 어떻게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ANC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온누리교회에 보면 온누리교회 표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변하든지 떠나든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 올 때마다 그 얘기를 꼭 합니다 표는 변하든지 떠나든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갔고 말이죠 떠나라고 그랬다고 어떻게 떠나라고 할 수 있냐고 그럼 진짜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떤 목사가 떠나라고 말하냐고 변하라는 이야기지 그게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그걸 떠나라는 말을 알아들으면 그건 진짜 입장 곤란한 거죠 아니 변하든지 떠나든지라는 말이 떠나라는 소리예요 그게 변하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든지 뜨겁든지 무슨 얘기예요 뜨거우라는 이야기죠 차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차라 이 얘기 아닌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렇게 표현하실 만큼 미지근한 거 견딜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꼴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저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표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절대 안됩니다 이건 진짜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어떻게 안타까워요 정말 아니 주님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라 내가 너에 대해서 막 토하고 싶다 토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인이 열정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채 있는 것은요 정말 우리 주님이 참아주실 수가 없어요 정말 용납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당장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잖아 교회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오잖아 열심히 안 올 뿐이지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어 보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건 정말 안쓰러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줄 수 없을 만큼 역겹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는 17절 18절 말씀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린 채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괜찮은 줄 알지만 더 기가 막힌 건 본인 스스로도 괜찮은 줄 알아요 이 정도면 뭐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거는 너무나 가련한 거예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절대 그냥 둘 수 없는 아주 비참한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모르고 있지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린 채 있는 그 미지근한 거예요 무엇보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게 종말로적인 상황에선요 이런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을 지킬 수 없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견질되고 그냥 무너지고 그냥 패배해가지고 예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신앙 못 지킵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어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의 열정이라는 엔진이 돌아가야 그래야 버틸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떠내려가는 배화 같아요 열정이 없으면 신앙 못 지킵니다 열정이 없으면 핍박 이길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열정이 없으면 좁은 길을 절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종말으로적 시대라고 한다면 정말 말세지말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신앙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예 무엇보다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중에서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 우리 이 시대의 교회와 가장 비슷한 교회를 하나 꼽으라면 어떤 교회를 꼽겠어요? 제가 지금 이걸 묻는 건 어떤 교회인지 아시는 거죠? 그런데 꼭 그래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그래요 라우디아 교회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라우디아 교회가 가장 비슷한 거예요 특히 지금의 한국 교회 제가 미국에서 20년 동안 목회하다가 한국으로 왔잖아요 벌써 6년 반 전에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꾸 묻더라고요 20년 만에 한국에 오시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어떠냐 등등 물어봐요 사실은 그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게 한 번도 안 왔던 건 아닌데 그래도 하여간 좀 와서 보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제가 볼 때는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특히 놀란 게 뭐냐면요 20년 전에 제가 했던 프로그램을 20년 후에 똑같이 하고서 계속 계속 같은 스타일이에요 모든 게 거의 특별히 차이고 외형적으로는 좀 더 커졌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열정이 사라졌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지? 열정이 사라졌어요 그때와 똑같은 톤으로 찬양하는데 열정이 없어요 똑같은 스타일을 기도하는데 열정이 없어요 신앙에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열정이 없어요 정말 한국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했던 열정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예요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는 게 어떤 면에서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는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회복할 것이 많지만 라우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십사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사들 같이 읽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라우디아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요 상당히 길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민망할 정도로 그냥 한 마디가 아니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그렇게 길게 얘기하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왜 강조하는데 그러면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를 위해서 강조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바로 그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이죠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뭐 기도한다고 들으실까? 아니 기도 자체가 소용이 있을까?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게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기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가짜입니다 이건 정말 토해버리고 싶은 기도예요 정말 기도하는 순간에 정말 기도되는 회의와 기대없음과 그루무양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가 한다면 다시 한번 세상을 만드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정말 믿고 진짜 믿고 그렇게 부르짖고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게 세게 말한다고 해서 열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통성 기도하다 보니까 막 큰 소리 하면 다 열정이 있다 생각해요 아니 그 기도 그 소리 대시빌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침 많이 튄다고 열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가 침이 3m 하나 튀었어 얼마나 믿느냐예요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말이죠 정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요 너무나 많이 이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막 기도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기도한다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어떤 경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배당에 와서 딱 예배 전에 기도하려고 딱 했는데 그냥 자동으로 입에서 식사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건 열정이 없는 거죠 네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건데 말이죠 아멘 진실로 그로워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다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주여 역사와 없어서 그분 앞에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에요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 열정을 회복한다는 것은 기도의 열정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지금 특별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하신 것은요 예 라오디기아에는요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의대 같은 것이 그리고 유명한 의사들이 거기서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름들이 뭐 있던데 그리고 또 특히 거기는요 아주 효능 있는 안약이 생산되는 그런 곳이었다 그걸 가지고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약이 생산돼서 그걸 발라가지고 사람들이 눈이 밝아지는 것 말고 영적 눈을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은요 뭘 통해 밝아집니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 눈이 밝아진다는 건 깨닫는다예요 그 역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10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개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말씀만이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10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 눈을 여는 것은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열정을 회복한다고 할 때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일단 말씀을 향한 신뢰 말씀을 향한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예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대답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입니다 이 신뢰를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다가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말씀에 대해서 그냥 아니 뭐 그냥 그런 얘기도 있나 보지 꼭 맞는 건 아니야 말씀이라고 다 뭐 해당돼 이건 정말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정말 그게 진리니까 진리니까 그냥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걸 갖다가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 예 말씀이 정말 좋아야 합니다 말씀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말씀이 정말 가치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게 회복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보면요 말씀에 대한 사랑이 말도 못했어요 말도 못했어요 정말 말씀을 그야말로 진짜 존경했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원래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많이 있지만 이전에는요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냥 앉아 읽는 거 아니고 말씀을 어떻게 해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었어요 저도 꼭 해보고 싶은데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언제가 할지 몰라요 감독이 오면 왜 안 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혹시 그것도 습관 돼가지고 몸만 일어서고 진짜 말씀에 대한 전혀 경영 없이 일어서는 그 꼴 볼까 봐 두려워서 그래요 차라리 그냥 앉아 있는 게 낫지 딱 말씀을 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다 일어섭시다 다 일어서가지고 딱 읽고 폼은 굉장히 말씀을 존경 안 하죠 폼은 말씀을 정말 경연한 것 같은데 마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진짜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시도 아니고 그냥 개무시해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면 진짜 더 하죠 차라리 안 일어서는 게 낫지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못 일어서고 있어요 어느 날 성년이 저한테 감동 주시면 그래도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설 거예요 준비하고 계세요 말씀은요 말씀에 대한 사랑 여러분 한때 굉장히 은혜를 기셨던 그 Heavenly Man이라는 책이 있죠 그렇죠? 하늘에 속한 사람 인간 브라더 윈 거기 보면 나오지만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막 기저귀를 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못 읽으니까 막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런데 기저귀를 하잖아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열정이에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생소하지 않으세요? 시편에서 보면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달도다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까지 했을까? 여러분 생소한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거 비유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말씀이 너무 다르다 말씀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살아나니까 말씀하다가 그냥 그 말씀 하나 같이 생각하고 목상할 때마다 그냥 정말 접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정말 그런 감격 그런 기쁨이 그게 원래 말씀이에요 그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세 번째는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 뭐 영성이 기본이죠 기도 말씀 예배 그렇죠?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진짜 어떤 때는 이 유명한 말씀이 라우디가 교회에 있다는 자체가 좀 섭섭할 만큼 유명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린 성화도 유명할 정도에요 그 윌리엄 홀맨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성화를 그린 사람인데 그린 더 라이트 오브 더 월드라고 하는 그런 그 그림이 있어요 더 라이트 오브 더 월드 그러니까 세상의 빛 이렇게 지금 보이는 그림이 저겁니다 저게 이 유명한 성화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면서 우리가 알던 유명한 성화가 아닌데 이렇게 그렇죠? 저게 뭔가 좀 우리가 알던 그림이 좀 낯설죠 그렇죠? 그런데 저게 원래 원래 유명한 성화인데 그런데 저게 너무 유명해가지고 저거를 보고 누가 오리지널이 저건데 가리지널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 볼 때 또 한쪽에 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이에요 저건 익숙하시죠 그렇죠? 저거는 유명한 이발소 그림입니다 누가 그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게 더 유명해 그런데 하여간 뭐 비교하는 저걸 비교하면서 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 라우디가 주신 그 말씀에 볼 때는 원래 오리지널 그림 저 분위기가 맞다 굉장히 막 왜냐하면 예수님 밤새도록 밖에 세워놨으니까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그 딱 가리지널 그림은 예수님 너무 밝으셔 지금 저건 전도용으로 쓴 왜냐하면 원래 우리 이 말씀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문을 안 열어주고 그러고 있는 그런 아주 답답한 상황을 갖다 그린 게 저 그림인데 분위기가 칙칙하고 힘들죠 그런데 그 가리지널 그림은 뭐냐면 아직 예수 안 믿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가서 똑똑똑 내가 들어가고 싶다 예수 믿겠니 이렇게 아주 분위기 좋은 그런 분위기로 그려놨기 때문에 좀 아니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자 이 유명한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째 내가 무박해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뭘 말합니까 밥 먹자 밥 먹자에 아니죠 이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것 이것이 그 당시로 볼 때는 뭘 말하면 클리네라고 하는 겁니다 클리네 이 클리네는요 조금 달라요 이 클리네가 뭐냐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오리지널이 클리네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식탁이 아니고 이 클리네는 뭐냐면요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 기대고 이렇게 누워서 한쪽 손을 먹는 그래서 이쪽 사람은 이쪽 품에 의자하고 나는 이쪽 품에 의자하고 이렇게 쭉 누는 그걸 말하는 그게 클리네예요 그런데 이 클리네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친밀감과 그리고 뭐예요 굉장한 존경과 경애함이 있는 그러한 식사예요 최후의 만찬이 그러니까 클리네입니다 이게 결국 이건 뭘 말하느냐 예 예배인데 정말 친밀하고 정말 특별한 예배예요 그냥 그냥 대충 치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들어가 그로도 불어 먹고 그로도 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들고 갔는데 아무것도 먹은 기억이 없어 주님과 만난 기억도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진 적도 없어요 나는 주 앞에 올려준 것도 없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건 예배가 아니죠 큰일 내 역사가 있어야 되죠 예 가서 정말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있으면서 그 먹을 것을 서로 주고 나누고 먹으면서 정말 기가 막힌 친밀감과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과 정말 그런 어떤 영적 공급이 일어나는 그런 기가 막힌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죠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무엇보다 예배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친밀한 예배 정말 경애함의 예배 정말 터치가 있고 채움이 있는 예배 예배 들고 난 데 또 계속 내 마음이 허전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채움이 없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과 정말 가까운 예배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예배를 정말 사랑하고 예배를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해지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임 못하고 그러다가 다시 모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더 좋아한 데가 언제냐면요 식당에서 밥 먹었을 때예요 야 우리 모여가지고 밥 먹고 간식도 먹으니까 진짜 이거 느낌 난단 말이죠 클리네가 그게 클리네 그런 예배 정말 함께 주님과 그는 나로 더불어먹고 나는 그로가 더불어먹으려 내가 들어가 그런 역사가 그런 역사가 예배 때마다 10년 10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들어가 나는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배 때마다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은요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수백 명 있어도요 다 개인 신방 다 하실 수 있어요 동시에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 만나는데 나한테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동시에 다 들을 수 있을 수가 있어요 클리네 그 예배에 그 예배가 회복돼요 그게 열정이에요 그 열정 라우디가 교회 정말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중에서 사실은 가장 풍요롭고 넉넉했던 도시가 라우디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좋은 환경 그런 풍요로움이 그들의 열정을 갉아먹었어요 그 열정이 없음에 대한 고발의 메시지가 많이 나타났어요 사실은 저는 지금도 많이 봅니다 지금도 보면 성들 중에서 정말 뜨겁던 신앙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분들도 지금 보면요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편안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그렇게 간절했던 기도 정말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들 마르네요 그거 회복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정말 뜨거웠는데 그 신앙 다시 사야 되는데 마른다 그렇게 해요 왜 싸인을 알아요 본인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인만 보고 말만 안 되죠 영정의 열정을 회복해야죠 영정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숙제예요 이게 우리 호산나학교의 숙제예요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이건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정말 절대 절명의 어떤 그런 과제입니다 우리가 풀어내야 된다고 말해요 이거 회복 못하면요 이거 회복 못하면요 우리한테 소망이 없어요 뭐 부흥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자꾸 부흥 뭐 숫자의 아니요 그것보다 이게 회복돼야 돼 이게 지금 숫자가 부족해서 교회가 문제 있는 거 아니니까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심령 심령마다 말이죠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이런 영적인 열정 기도의 열정 말씀의 열정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